속삭임이 스며드는 밤 안녕하세요 저는 시나브로입니다 반가워요 오늘도 포근하고 편안한 밤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다양한 사물소리랑 속삭이는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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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닥 가슴 자극적인 소리로 귀를 조금만 아주아주 간직거리게 예열을 해보고요. 지금은 이제부터는 조금 더 자극적인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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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극적으로 들려드릴게요. 자극적인 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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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드릴게요. 자극적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자극적인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다른 한쪽 귀에서나 사발소리가 들리는 것도 엄청 넘치거든요. 그러니까 두꺼운 소리에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엄마를 동그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마음에 들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소리로 귀를 만족시켜 드릴게요. 이건 조금 거친 소리를 가득하고 있는 브러쉬에요. 칫솔 브러쉬랑 비슷한 체질이고요. LP 방 들을 때 터트앱은 스타일러스를 청소하는 도구입니다. 아주 큰 소리는 아니지만은 귀가 간질간질을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멈춰되고 있어요. 이렇게 멈추를 하는 경우도 푸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소리로 청소하는 도구입니다. 이렇게 멈추를 하는 도구입니다. 이렇게 멈추를 하는 도구입니다. 이렇게 멈추를 하는 도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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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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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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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너무 무난한 후추한 마이크 브러싱 소리.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하시죠? 마음이 편안해지는 마이크 브러싱 소리 들으시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아주 환영합니다. 안주한 기억들은 모두 다 돌아올 버리고, 즐거웠던 기억들만 가득 가득 채우셔서 행복하고 구시기를 바랄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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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이 튼는가 깊은 잠에 빠져든다. 잠이 든다. 깊은 잠에 빠져든다. 잠이 든다. 잠이 든다. 잠이 든다. 잠이 든다. 잠이 든다. 잠이 든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소리는요. 조금 자극적인 소리를 들었으니까 편안하게 귀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나무 슈트리 탭핑하는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아마 몸이 따른해져서 차만 자고는 못 버틸 거예요. 원래 자극적인 소리를 듣다가 조금 조용한 소리를 들으면 더 잠이 오거든요. 자극적인 소리를 들으면 더 잠이 오거든요. 자극적인 소리를 들으면 더 잠이 오거든요. 자극적인 소리를 들으면 더 잠이 오거든요. 몸이 나른 나른해지는 아줌마보같아요. 다음은 탭핑 소리 자극적인 소리를 들으면 더 잠이 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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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오늘도 꼭 잠을 주무세요. 자극적인 소리를 들으면 더 잠이 오거든요. 편안한 마음 잠이 오거든요. 자극적인 소리를 들으면 더 잠이 오거든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행복할 거예요. 더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 잘 자요. 저의 호흡적인 소리를 들으면 더 잠이 오거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